자 홈과장님 출전입니다 자 화이팅 자 홈과장님과 우리 백성 나이스 아 우리 전희연 선수와 우리 국산 인프라코 선수들과 아 살짝 꺾기 랍니다 아이스 서브 녹차기 바담입니다 아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아이스 서브 바담입니다 체능볼 살립니다 아 미끄러웠습니다 까비까비 나이스 서브 감사합니다 야 세탁 아 이게 알았습니까 이제 이제 감자 맞습니다 이제 나이스 서브 아 뚝 떨어진 서브 아 나이스 세탁 안축 안축 아 바담입니다 아 아까왔습니다 나이스 서브 자 미끄러운 가운데 밟고 아 밟고 성공 이 앞 조건에도 어 형이 진행합니다 20분 아 세탁 너무 차기 너무 차기 아 너무 차기 너무 차기가 편한 구장입니다 아 아 찬스불 넘어옵니다 꺾기 아 잡아 냅니다 발등 아 아이스 아이스 발등 서브 자 바람이 다이렉으로 서브 넌차기 페인트 4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아 씻어 보 아 안축 아 아지 아추 0 아 뭐 어 살 입니다 야 잘하겠습니다 나이스 홍기 형 연택 선수 정우 선수 다입니다 넘어 차기 동작 너무 차기 6 대 6 도착이 어잇 잘 봤습니다 나이 수비 아 까비 까비 자 갑니다 세타 페이트 아 아 아 서브 아 미끄럼 미끄럽지만 노보차기 아 나이스 아이디 야 살려냅니다 갑니다 공격 와우 아 전유현 선수 살려냅니다 자 자 자 이 새끼 뭐야 하 나 왔어 아 아 또 유튜브 각 을 또 뽑을지 않은 우리 연택 선수 아 아 아 아 아 전예 선수 에티 선수 연타 어 미리 읽고 어 잘 들어왔습니다 공격 아 잘 봤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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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도 합니다 아 선수들 조심해야 됩니다 알 broad 합득 아이 머리 머리 아 아 아 Ganzame Lynch 차기 요하 너 사기 아 으 아 자, 들어갑니다 자, 선수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넘어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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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서브 씨브 아, 꺽기 와아 아, 그래도 올려냅니다 안축 서브 아, 살짝 나갑니다 꺽기 와아 선수들 너무 차기 너무 차기 와아 밀리는 공 잘 받았습니다 여기도 너무 차기 와, 잘 받았습니다 양팀 너무 차기 아아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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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쌰, 으쌰 서브 들어갑니다 잡았구요 올라올라, 부서어 세탁 아이츄 아이츄 아파잡입니다 안축 안축 아이츄, 안축 아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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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끄러 오면서 아 나갑니다 아까 왔습니다 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야 둘 둘 아 재미있게 흘러 갑니다 아 쎘다 아 아 b 각 으로 아 삼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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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뭐 안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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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 3 4 4 4 4 5 oh 와 마무리 찾습니다 얜 수 왔습니다